비투브 라이브스쿨 성경을 읽는다 2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헤롯 대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에도 있듯이 그는 실력가인지 아니면 미치광인지 역사가들의 평가가 판이하게 서로 다릅니다. 그만큼 그는 굉장히 변화무쌍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통치했던 시기,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대략 BC 37년부터 4년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직전까지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헤롯이 로마의 군단병들을 이끌고 와서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고의 강자로 등극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는 로마의 승인에 힘입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헤롯 대왕은 애돔 출신, 애돔, 이두메, 이두메, 이두메 라는 표현이 신약성경에 나오는데 이두메는 애돔 사람들의 땅, 이런 뜻입니다. 애돔 출신의 사람이 팔레스타인의 왕이 되었으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헤롯과 유대인들과의 불안한 동거가 시작되었는데요. 본래 헤롯이 부여받았던 땅은 갈릴리 지방과 유대 지방, 이 두 지역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BC 40년에 최초로 헤롯이 받았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차차 영토를 넓혀갑니다. 요단동 베레아와 이두메 지역까지 넓혀가게 됐고요. 사마리아 지역까지 30년대에 추가하게 됩니다. 20년대 들어서는 요단동평 북쪽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나중에 바야흐로 파레스타인 요단동평부터 시작하면 대부분의 지역들을 다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헤롯은 그렇게 전쟁에도 능했고 특별히 헤롯은 건축왕 헤롯으로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헤롯이 남긴 대부분의 유명한 건축물들이 여전히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 땅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중에서 몇가지 유명한 건축물들을 살펴보면 가이사리아, 가이사리아 항구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 가이사리아가 카이사리를 위한 도시 이런 뜻입니다. 바로 로마와의 새로운 연계를 위한 항구도시로 개발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상상도인데요. 최고의 토목공학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슉 들어오면 황제를 위한 동상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배를 타고 들어와서 신전에, 로마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야외극장을 만들어서 로마식, 로마식 야외극장을 만들어서 5년만 한 번씩 큰 대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이 야외극장이 지금 또 남아있죠. 바로 여기에서 예전에 파바르티가 공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원형극장입니다. 자, 헤롯은 언제 암상을 당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새를 많이 건설했는데요. 바로 대표적인 요새가 세바스테. 아우스투스의 도시라는 이름의 세바스테 요새를 세웠었고요. 그럼 헤롯, 원뿔형 요새. 아직까지도 이렇게 잘 남아있습니다. 이 758m 꼭대기에 요새가 있는 겁니다. 이게 위에서 항공촬영한 모습입니다. 그 시대 당시 이렇게 높은 곳에 이런 요새를 지었다는 게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텐데 뭐 이런 표현이 바로 저런 요새를 가리킨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헤롯이 만들었던, 남겼던 가장 유명한 요새. 바로 마사다 요새입니다. 사해바다 근처에 유대사막이 건설된 헤롯의 요새인데 다 이런 사막 지역의 이런 꼭대기 위에다가 요새를 건설한 것입니다. 성지술래 가보면 꼭 마사다 요새를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사다 꼭대기에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마사다 항쟁 때 로마군에 쫓겼던 유대인들 천명이 여기서 몇 년간 버티게 되죠. 몇 년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마사다 요새는 아주 튼튼한 요새였습니다. 자, 그리고 헤롯이 남겼던 가장 큰, 가장 중요한 건축물,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다 보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대한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에게 바칩니다. 기초공사 45m, 가로 480m, 세로 300m, 성전 내부, 내부공사, 지성소공사종. 지성소공사를 위해서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니까 제사장 천명을 석공훈련을 시켜서 투입시켰던 아주 어마어마한 대건축물위입니다. 바로 83년간 지었습니다. BC 20년부터 AD 63년까지. 헤롯이 짓고, 헤롯이 짓다가 헤롯 이후에도 계속 지어갔던 것입니다. AD 63년까지. 그런데 AD 70년에는 로마에서 파괴됐죠. 완성되고 난 7년 이후에. 허무한 건축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헌물을 꾸민 것을 말하되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주 아름다운 건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건물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예고했습니다. 자, 그러나 헤롯은 살인광. 그 헤롯은 자기 주변에 사람들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헤롯의 아버지죠. 아버지는 암살당했었습니다. BC 43년경에. 그리고 그의 아들인 헤롯 대왕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의 족보입니다. 그의 족보중에 그의 아내 도리수는 추방시켜버렸고 29년에. 그리고 정략 결혼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딸 마리암네와 결혼을 했지만 나중에 이혼을 해버립니다. 이름도 비슷해요. 똑같은 마리암인데 하스몬 왕가의 공주. 그러니까 하스몬 왕가는 정치적 정당성. 대제사장의 가문은 종교적 정당성. 이 두 개의 가문의 여인들과 결혼해서 자신의 부족한 정당성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치적 정당성을 위해서 결혼했던 이 하스몬 왕가의 공주와 그의 아들들, 자기 아들들인데. 이 가문의 사람들은 해롯은 늘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암네를 29년에 처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왔던 두 아들, 알렉산더, 아리스토, 블루스도 또한 AD7년에, BC7년에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도리수를 통해서 태어난 안티파토도 4년에 처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스몬 왕가와 관련된 친인척들, 45명을 처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나만 아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이대로 뒀다간 해롯이 자기 아들들을 다 죽이겠다 싶어서 아켈라와 안디마, 빌립 2세를 해롯이 살아있을 때 로마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해롯이 죽고 난 이후에 로마가 세 아들을 돌려보내서 해롯이 남긴 땅들을 분할해서 통치하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걱정이 됐던 것이죠. 대가 끊어질까봐. 이것은 우리나라 옛날 판자촌, 70년대 판자촌의 사진입니다. 월남전 파명을 가는 사진이고, 이것은 3층 판자촌 건물입니다. 오늘날 동남아 쪽을 보는 것 같은데, 이것도 70년대 대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성령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장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지납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해롯이 다스렸던 그 시대, 민중들이 얼마나 차량하고 불쌍하게 보이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